생각나는 거지 나이스 그거 그건 못떠게 돈같은 손 holiday 여이 뭐하고 remain together 누나! 감사합니다! 미안해요. 사실 여친 있어요. 뭐지? 널루 와! 이렇게 기만을 해? 루와! 야 이렇게 진지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위로와 조언을 아낌없이 해줬는데 이거를 기만을 해? 사실 이게 연예인지도 모르겠어요. 연락이 8에서 9시간만 안 되는데 눈물지도 않나요? 야 얘들 다 죽창을 내려볼까? 죽창을 내려볼까? 내가 곧 헤어질 것 같아. 그러니까 뭐냐면 야 그거 다 구라야! 야 그거 싹 구라야! 지금 남남자만 나오고 지금 놀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그거 구라야! 할 거 많지! 너만 하는 거 빼고! 자기 학과 복학생 오빠가 뭘 사줬느니 음료를 사줬느니 자랑하길래 빠개치더라고요. 그건 사실 너한테 질투 유발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닐걸? 아니 왜 얇림픽은 진단하셨죠? 아니 나는 너가 처음에 기만에서 빡쳤는데 그런다고 하니까 또 불쌍해서 그래서 제가 먼저 말할 각 잡으러... 야 얘들아! 일로 와! 우리 종지 왔다! 들어와! 조금 눈물이 나오긴 하네요. 아니야! 아니야! 아니야 일로 와! 아휴! 힘 들었지? 일로 안 쳐! 짠! 아 그래? 여전히 이전에 먼저 안으로는 여부는 여부는 같이 마셔줄 형 누나 계신가요? 기다려봐! 꼬마 기다려봐! 말해봐 이제! 너의 그 속마음을 자 우리 다 털어놔 봐! 짠 한 잔 해 짠! 짠! 선수는 네가 쳐라! 선수는 네가 쳐야 미련이 안 남아! 그 구질구질한 미련은 차여서 남는 거야! 대학생이 뭐 할 게 뭐가 있겠어? 진짜 세한 게 그 복학생 오빠랑... 그럼 이미 그 복학생 오빠랑 놈하고 놀아난 거야! 이미 끝났어 친구야! 짠! 짠 해! 해라 이 짠! 오케이! 이보시게나 중요한 건 물어봄새 데이트 몇 번 하시나요? 일주일에... 어 몇 번 만나? 아니 잠아! 소개받은 거랑 다 필요 없어! 너 몇 번 만나는데? 야 누나가 베뉴 끌고 한 번 가줄까? 누나가 베뉴 끌고 한 번 가줘? 학교 한 번 돌아줄까? 여러분은 지금 수염동지의 베스트로... 아직 만나지도 못했다고요? 아직 못 만났다고... 스타일버러버인가? 에? 제가 코로나 핑계대고 미뤘어요... 어? 첫 만남부터요... 그니까 만난 적이 없어? 만난 적이 없어? 만난 적이 없어? 야 이씨! 야 이씨! 가! 그니까... 애야! 미안한 보부로 그 여자애가 너한테 대충 사인 보내는 거야 뒤로 보내질 말라고? 그니까... 그... 속에 먹고... 두 번 또는 사인 보내는 것 같아... 그건 몬땅의 똥같은 속도다, 동상... 흐흫... 잦아... 잠깐만... 흐흫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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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는 맞아? 흐흫... 이게 뭐냐면.... 아니... 흐흫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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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흫... 자기게 아니지 아가야... 아가야 아가야, 그 사실 남자일 수도 있어. 내 아라면 안 돼, 그래서 사실 저도 사귀었다고 생각하라고 그냥 여사친으로 대하고 있다. 뭔 개소리야! 너 수수 5병 같다며! 여기서는 좀 더 미루시자네. 해치! 뭐래! 미친놈아! 첫병 깐 건 방향객님께 드리벳 나갔다 해서 그런 거고요. 여기도 자꾸 정신 쓸래야 해. 야, 누가 제일 좀 눕혀놔! 고흉용을 상실로 보게 될 줄이야. 고흉용 씨. 어느 깊은 가을밤,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.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.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? 네. 여기서 누나 흐흐 재밌죠? 이 새끼야. 아니 나는 저 친구 너무 웃기는 게 뭔지 알아? 저 친구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여론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생각하는 건 맞는 거죠. 솔직히 이 정도로 유튜브꺼 뽑아드렸으니 다행히 조이지라고. 여러분! 여론 손동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. 앞으로 방금 밤 양경제 방송에서 뿐이지. 그래 와서 야 와서 정정 풀어라. 풀어줘라. 아 정말 마시고 남은 소주병으로 때리고 싶네. 자! 그 잠아. 나 이거 유튜브를 쓸게. 물론 너의 닉네임을 가려줄게. 걱정하지 마. 난 정말로 심각하게 들었단 말이야. 진짜로 어묵? 너뿐만이 아니야.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들었어. 우리 모두가 저 친구 말을 심각하게 들어줬어. 다들 감사합니다.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숨을 모셔서 위기의식 느낀 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 같아. 이번 연도는 목이 터지겠어. 너! 너! 조용히 안 해! 조용히 안 해! 야 이 새끼야. 우리는 넙잖아. 조용히 안 해! 야! 잠아! 너! 줄게도 다시 와. 알았지? 해쉬! 근데 소중 사회생활에서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. 코에서. 코에서. 치킨 자고. 내일 믿어. 어차피티가 너 지방에서 지리는. 그거 7시간에. 아 잠시만. 부탁이야. 잠깐만. 미친놈아! 내 절 그만하고 화장실을 가라고. 그래 나중에 풀어주렴. 지금은 아닌 것 같다. 걔가 진짜 뻥 안 치고 쳐냈어. 아 그래? 나서부터 40분 지났어. 이거는 40분 유산소 한 거다. 야 너는 진짜 신기하다. 어떻게 술주정을 채팅으로 하니? 그 와중에 채팅에 쳐줘? 잘 힘들어. 우리 좀만 쉬자. 잠깐 10분 동안 쉬고 와 너도. 얼마? 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아 진짜 복 겁나 많이 들어오겠다. 여러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얘는 미끼를 던져본 거고. 우리는 그 미끼를 물어본 것이요. 저 사람이 반태국열래.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. 지금 다들 몸져 누워있네. 나 50분까지만 쉬자. 왜냐면. 지금도 쉬고 이제 또. 우리 잔잔바리한 얘기를 하도록 해. 하아. 하아. 자. 유봐. 여어. 재밌었니? 아 그래 그래 조심히 가고. 그 가기 전에 한 마디씩만 하고 가라. 어. 그 좋아요는 눌렀니? 구독도 눌러줘라. 믿는다. 더욱더۔ 여어. 하나님을 더 얘기해보자. 여어. 여어. 감사합니다.